만화 캐릭터와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머프부터 역사 인물들과 각 나라의 대통령까지. 심지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찌나 친한지 어깨동무를 한 모습인데요.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뉴스와 문화에서 받은 영감을 한 볼리비아의 작은 마을 집과 울타리 벽에 담은 작품입니다. 마을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거리 예술 프로젝트로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마을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거리 예술 프로젝트로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